아 법사가 뺏어먹으면 법사 못잡거든요 도망가기 엄청 빨리 도망가서 어 이거 좀만 버티죠 안에 들어가서 왜? 법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투명을 썼어요 아 그래? 네 18초는 버틴되요 그 사거리 조심하시고 나오면 법사 못해요 아 나왔다 맞죠? 오케이 됐고 저 절 다 급장 안쓰고 버텼네 오케이 더 싸워요 그냥 연막 나와 연막 나와야돼 양변 저 변이 오케이 풀렸고 잘가 아 이거 말해 맞아 10만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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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양변 잘랐고 나이스 알회 풀었지 아꼈지 아홉 마비 잠깐 기다렸다가 네 소작 터졌고 저 죽었네 알아서 죽네 보트가 묻어있었죠 나이스 네 그거를 공격적으로 써요 법 법사를 밑으로 법사를 밑으로 떨군게 아니라 자기한테 땡기는 걸로 아 오케이 법사 가는 방향 앞으로 해버리면 자기한테 튕겨오잖아 네 네 약간 그런 식의 느낌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절 가요 저 변이 저 썼어요 그냥 풀로 들어올 것 같아서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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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저 변 저 변 변이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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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히로 히로 뺐어 히로 뺐어 히로 뺐어 오케이 비습 저 마차 열방 혜당 히로 포멸 포멸 이거 살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 우리 또 살 수 있거든요 계속štcha 계속 쫓아가 계속x2 양변 푸잖아요 뺐어요 뺐어 뺐어 쫓아가 계속 쫓아가 이건 못풀어 못 풀어주는데? 아 제가 풀 수 있어요 잘했어 잘했어 계속 가 계속 가 와비 나이스 디스 오기 뺏었어요 평차 어 이거 피해야돼 유성에서 나오고 계속해 벗사빠 저 실명 괜찮아요 버틸만 해 잡았어 나이스 씨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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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씨 살았나? 살았다 살았다 벗사 살았다 버결 썼네 아가가가 벗사 잡아 벗사 잡아 용수 저 변이 아 저도 변이 풀렸어 가봐요 안되나? 서리 고리 때문에 저 저 빙결 따라가봐요 따라가봐 바로 22초 남았는데 네 잘랐어요 양배 잘랐어요 오케이 저 절 벗사 죽여야돼 못 잡는데 이거 절이에요 절 오케이 히축 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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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공기 뺏었고 오케이 벗사 잡았으 평차 오케이 굿 나이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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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만약에 발을 같이 켰다 그러면 저도 켜야 되죠 아니요 극장 안 써도 돼 아 오케이 극장 안 써도 돼 자 여기 여기 요 정도 거리 거리 요정도 오케이 딱 붙어 있을게요 네 그거 붙어 있어요 절 오케이 저한테 오네요 적 기절 어? 적 깼는데 어 봐라 쭉 넣고 오케이 버텼어 이거 우리 이겼어 도망간다 이 새끼 그래 오케이 쯔 법사만 죽으라고 패여 서리고리 마비 걸었고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평가 팽차 아 어 숙병 7명 이거 못 풀어요 절 저 절 저 절 이거 못 풀어 해제 오케이 마비 아 못 풀었다 괜찮아 괜찮아 상황이 너무 좋아요 지금 나 차차님 또 살릴 수 있거든 오케이 급정이 없어요 비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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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변 양변 나가고 나와 보충 지워 지워 보충 지워 보충 지워 보충 지워 보충 따라가 보충 따라가 보충 어딨죠 이거 아냐아냐 가 가 가 보충 가 쟤 뺏었어 뺏었어 절 절 절 네 아 그 매크로 만들고 시작합시다 다음반 어 네 저 절 저 풀 절 저 변이 저 비습 아직 바라올 때 안됐는데 비습 비습 까지 네 비습 까지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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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변이 저 힐 감고 보충 들어갔고 보충 지워 이제 네 치웠어요 가 봐 가 봐 자 변이 팽창 네 팽창 오래 해제 가 가 가 가 가 계속 가 계속 가 저 극장 돌아왔어요 희축이랑 다 돌아왔으니까 그냥 타요 계속 법사만 아 아 아 아 법사가 뺏어 먹으면 법사 못 잡거든요 도망가 엄청 빨리 도망가서 오케이 어 이거 좀만 버티죠 안에 들어가서 왜 법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투명을 썼어요 아 그래 네 18초는 호거팀 돼요 그 사거리 조심하시고 나오면 법사 못 해요 아 나왔다 맞죠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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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들어와 오케이 됐고 저 절 다 급장 안쓰고 버텼네 오케이 더 싸워요 그냥 연막 나와 연막 나와야돼 화가 열 양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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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꼈지 아꼈지 아홉 마비 잠깐 기다렸다가 소작 터졌고 쟤 죽었네 알아서 죽네 도트가 묻어있었죠 나이스 여기 제일 많아서 하다보면 익숙해져 투명아 지금 투명아 썼어요 이 정도 거리에서 우리는 유지하고 첫 급장은 쓰지 말고 제가 쓸게요 첫 급장은 기둥 가지 말고 저한테 털어요 봐라 저 무적 썼고 쫓아갈게요 법사 법사 피요 법사 흠흠흠흠 흠흠흠흠 벗고 마눔 마눔 마눔? 이거 훔쳤나? 변살났고 오케이 펭차 얼방 진짜 실명이에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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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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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끝나거든요 이제 살 수 있어요 계속 법사만 패 법사만 풀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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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 오케이 중 달아 잡았다 씨앗이거든요 이거 패 패 패 패 저 패야되요 이거 자 보충축 출되니까 패 패 패 패 패 오케이 굿 이러면 돼요 뭐 없어 형 runs tera 손 굿 ires 11